장거를 운전하다 잠시 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들르셨죠.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휴게소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구조물 등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7년 전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전체의 70%는 그대로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부부가 휴게소에서 길을 건너는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뒤에서 덮칩니다. 서행하는 차량과 정차된 차량까지 그대로 추돌합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였던 지난 1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에서 차량이 돌진해 50대 부인이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서행을 유도하는 노면 표시나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25건. 사상자만 70명이 넘었는데 주시태만과 졸음, 과속이 원인이었습니다. 많이 느끼죠.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휴게소 진입하면 식당이나 화장실 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상황이 이렇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표준 모델 휴게소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내 보행자 통로와 안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형과 소형 차량을 분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휴게소는 전국 207개 중 60개에 불과합니다. 관련 예산도 2년 전 10억여 원에서 올해는 2억여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더 촘촘한 대책 마련과 제도 시행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희입니다.